여기 한 번 가봅 우와 이게 뭐야? 완전 멋있다 박스 로보트? 로보트 아니야? 로보트 아 저거 시아가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엄청 큰데요 이거 시아한테 누가 주고 간 거 아니야? 시아한테 주고 오 오늘 아침 6시 무슨 소리가? 들리는데요? 이게 시아한테 잘 맞아야 되는데 아 아빠 작품이구나 시아가 요즘에 로보트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시아가 실제 로보트가 되면은 정말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 중에 이제 미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대단하다 어머 도면까지 그냥 로보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성의가 다르지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야 다 만들면 시아가 엄청 좋아할 거야 방마다 몰래 몰래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시작된 봉아빠의 프로젝트 꼬박 열흘 동안 로봇 다리를 완성해 냈고요 또다시 열흘 동안 머리를 만든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몸통까지 정말 봉아빠 큰일 해내셨네요 이 아빠의 정성을 시아가 알아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이거 진짜 멋있다 시아 멋있지? 반응이 어떨까요? 안 멋있어 어머나 이거 안 멋있다고? 어떡해 한 달 걸렸어요 자세히 봐봐 안 멋있다 우리 클랜이랑 똑같은 거 한번 볼까? 자세히 봐봐 어머 쳐다도 안 봐 시아 이거 엄청 멋있는데? 어머 어떡해 시아야 시아야 왜 관심이 없지? 약간 색깔이 안 칠해져서 그런가? 이야 진짜 멋있다 근데